그리고 V의 오소쿠오키킬로와 이 코너에서는 저희는 라디오 DJ이 되어서 아미와 함께 오후休음을 즐거운 시간에 다양한 기획에 挑짐을 합니다 네 V씨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을 소개해 주세요 네 오소쿠오키킬로와 여러분 이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? 네 맞습니다 저랑 시민이는 9년생 구호즈 오소쿠의 쿠 그리고 오키타 히로와의 오 이렇게 구호가 숨겨져 있죠 그렇습니다 네 아미 여러분이 저희 라디오를 함께 할 때는 점심을 먹거나 휴식을 할 수 있는 릴렉스 타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로고 그리기입니다 아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의 로고를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? 이 로고는 오프닝 영상에 쓰인다고 하니까 잘 그려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스타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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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형씨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오소쿠오키킬로와 음 오소쿠오키킬로와 오소쿠오킬로와 파란색으로 시작을 해 주시네요 파란색으로 또 시작을 해 주시네요 이 색으로 한번 조금 조금 희한하게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초반에 배울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네 네 마지막은 이거 한번 따주세요 이거 한번 따주세요 눈을 되게 찌뿌둥하게 떠야 되는데 너무 잘 떴네 되게 찌뿌둥해요 어떤가요? 아 이게 이해했어요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여기 이제 밥상 있어야겠죠? 여기에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일단은 뷔씨가 이제 글씨를 이렇게 색깔별로 해주셨는데 화려하게 네 뭐 의미가 있었나요? 아 일단은 저는 오소쿠오킬로와의 네 가장 잘 맞는 색깔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도 약간 늦은 점심에 일어날 때도 많고 네 스케줄 없을 때는 그때 하늘을 보면 되게 하늘이 되게 맑고 되게 좋잖아요 푸르고 저는 히로와의 저 노란색깔을 굉장히 뷔씨 색깔 표현을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두 가지 색깔을 표현했고 중간에 오키타는 네 아미가 일어나는 거를 상상을 하고 보란색깔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는 이제 또 또 저희의 의미를 담은 쿠오를 좀 강조해봤고 네 어 그리고 일어 이게 뭔가 기분 되게 나빠 보이는데 좀 일어났을 때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는데 네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앞으로 저희 라디오에서 또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맘의 여러분 저희 라디오에 많이 봐주세요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가 볼까요? 네 렛츠고 렛츠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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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